조봄 카자흐스탄의 스텝 모습 시베리아의 스텝스텝은 자연지리학에서 강과 호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무가 없는 평야를 의미한다. 스텝은 초원과 유사하지만 후자가 일반적으로 길다란 풀들이 자란 평야를 뜻하는 반면 전자는 짧은 풀들이 자란 평야를 의미한다. 스텝은 계절과 의도에 따라 반사막 지대이거나 벽과 식물과 관목이 덮인 지대일 수 있다. 이 용어는 기후를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때의 스텝은 숲이 자라기엔 건조하지만 사막이라고 하기엔 습한 기후를 일컫는다. 중위도 스텝의 특징은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 그리고 250에서 500mm의 연강수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열대 스텝이 사막기후와 다른 점은 열대 스텝의 강수량이 증발산량의 1.5배가량 된다는 것이다. 이곳 식물의 길이는 30에서 50cm이다. 자라는 식물로는 블루그라마, 스위트그라스, 선인장, 세지뿌러시, 스피어그라스, 해바라기의 친척벌대는 작은 풀등이 있다. 살고 있는 동물로는 코르사크여우, 모래쥐, 영양, 수라소니, 세이커멧 등이 있다. 카스피의 흑해 스텝은 드네프르강에서 우랄산맥에 이른다. 남쪽으로는 흑해, 카프카스 산맥과 만나고, 북쪽으로는 온데린과 타이가와 만난다. 지구에서 가장 넓은 스텝은 러시아 중부와 중앙아시아 이웃나라에 위치한 카스피의 흑해 스텝으로 알려져 있다. 이 스텝은 동쪽의 우랄산맥과 카스피헤에서 서쪽의 우크라이나까지 이르고, 카스피헤 동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알타이산맥, 코페트다크산맥, 텐산산맥까지 이른다. 이 스텝의 북쪽에는 서시베리아 평원의 타이가가 있다. 그 밖에 사헬, 미국 중부, 캐나다 서부, 브라질 북동부, 티오아나, 사라고사도 스텝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